아이스 조끼 추천 베스트 3 3위는 네파 아이스 조끼 얼음판 4개를 등에 밀착시켜서 입자마자 시원해지는 제품 가볍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입고 다니기 좋음 가격 약 6만원 2위 CNI 아이스 조끼 얼음판에 선풍기까지 돌아서 등판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제품 가벼우면서 몸에 착 붙는 디자인으로 오히려 거치적거리지 않고 좋음 가격 약 7만원 1위 K2 아이스 조끼 차갑다기보단 시원하다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제품 8시간 정도 입고 있어야 한다면 추천 아이스팩 필요 없고 물만 넣어도 돼서 편리하고 반사 소재로 잘 보여서 작업할 때 입기 좋음 가격 약 15만원 구매 정보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